CTS뉴스가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시간으로 출산과 돌봄, 교육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올해부터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. 만 0세에는 월 70만 원,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 내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,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.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용 보육료를 차감하거나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,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보육서비스도 개선됩니다. 시간제 보육서비스 정기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반의 통합회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2027년까지 연 500곳씩 확충합니다.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 과정이 오는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,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 학비가 지원됩니다.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추진 방안도 마련됩니다. 늘봄학교란 전일제 교육을 목표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합니다. 또 마을 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.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는데 이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.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.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.